나는 호호 택시 소화유 자 여기 가게에서는 뭐 이런 라탄 제품들 파는 것 같아서 일단 베트남 제품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컵받침대겠죠? 이거 얼마 쓰이는거? 10만동이면 5천원이죠 우리가 다섯 개 들어가 있어요 10만동 이거 디스카운트 프라이스? 9만 아 이거 깎아서 9만동 다섯 개 이거 이제 없는거 사다 없는거 8만동 요건 안에 사기 모양의 그림들이 없는거 이거는 8만동이래요 깎아서 7만동 그러니까 3,500원이면 이거 다섯 개 살 수 있고 가볍고 예뻐요 이거 네모 네모 조금 있어요 이거 자개 있어서 네모 하나 3만동 네모난거는 하나에 3만동이래요 자개가 들어가서 조금 비슷하다고 하는데 요거 한 개 3만동이면 1500원 정도 하는거고 동그란거 사봐 동그란거 세트 2장 깎아도 돼요 이거 가격? 이건 9만동 이거는 자개가 좀 넓게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 뒤에 있는 요거보다 요거 10만동인데 요거 깎아서 9만동에 한다고 하네요 역시 컷받침대 같은거 이거 색깔 많아 아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색깔 많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 오케이 앤 가방가게나 하나 볼까 뭐 저는 역시 너무 남자라 관심이 없지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깨날라 이거 3만동 이거 3만동 이거 15만동 안깜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래요 작은거 한거 다닌데 15만동 깎아 14만동 딱 500원씩 깎아주는구나 네 이거 깎아 지금 13만동 6,500원 7,000원 정도 요것도 역시 안에 안감 안감 인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안에 안감 있는거 안감이란 단어 다 알고 좋네 이건 네모 지금 미사용 아니 네모 없는거 18만동 아 없는거 18 이거리가 있어 20만동 아 이거 디자인이 없는거는 18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9,000원 9,500원 정도 하고 20만동 아 이건 이거는 약간 디자인이 좀 있는거래요 그래서 이건 20만동 만원 정도 하네요 사이즈 사이즈 안감 있고 네 안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딱딱한거고 이거는 말랑말랑한거래요 바우니띵 이거는 딱딱한거고 이거 12만동 요 말랑말랑한거는 12만동 20만동 아 요거는 20만동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도 제가 보기엔 이쁜거 같은데 바우니띵 이건 조금 비싸요 요 이건 조금 비싸대요 얼마 이거 35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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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싸구나 이거는 이거 이거 디자인이야 아 아 이거 디자인 한 땀 한 땀 다 했대요 30 35만동 아 17,500원 18,000원 정도 하는구나 오케이 스타벅스 작은거는 35,500원 뒤에 큰거는 4,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또 뭐하지 이거 세트 15만동 세트 15만동 한개 하나 25,000원 아 세트 6개는 15만동이고 한개는 25,000원 이거 줄자래요 이거 안하이구리띵 이거 하이구리띵 이거 하이구리띵 한개 세트 15만동 3만동 아 이것도 이것도 퀄리티가 다르네 진짜 보니까 다른 이거는 퀄리티가 좋은거에요 3만동 1,500원 이거는 25,000원 아 이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거 25,000원 아 이것도 퀄리티 종류가 또 따로 있구나 난 또 그것도 몰랐네 이거 작은거 한 땀 많나 이거 더 큰거 한 땀 측근 아 아 그거는 몰랐네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럼 이거부터 해줘요 이건 얼마에요 14만동 7,000원 작은 사이즈는 이건 7만동 요건 7만동이래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죠 앤드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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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감 없는거 응 10만동 10만동 안감 있는거는 안감 있는거 이거 아 이거 이건 얼마에요 17만동 아 요거는 여기 안에 자쿠도 이렇게 있구나 17만동 응 8,000원 8,500원 9,000원 정도 오케이 또 어 이것도 이건 작은 사이즈 이거 안감 있는거 11만동 11만동 이거 5,500원이요 11만동 16만동 그리고 이거 16만동 이것도 역시 안감 있는거 16만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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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깎으면 15 깎으면 15 깎으면 15 만 동씩은 깎아주네요 15만동 이렇게 돼요 아무튼 라탄제품은 여기 이분께서 가격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가 뭐 여기 한시장에서는 가격 다른 가게들 다 싸게 파는데 뭐 어느 한 가게만 비싸게 팔 수 없겠죠 시스템상 그럼 거의 생매장을 당하는 분위기니깐 일단 여기 가게가 보면 저 선풍기대 74번이라고 써있구요 옆에 75번이에요 가게 가게 넘버 네 아 아 그러네 두개네 75번하고 74번 두개래요 자 제가 뭐 여러군데를 가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각 종목별로 한 가게씩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가격을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나는 보고 오다시 좋아요 브라이트 브라이트 브라GS 브라аешь 브라이트 브라would 브라 Dancing 아멘